폐쇄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 올해는 열릴까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늘 공단 시설을 점검하겠다 이러면서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신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이슈 이 시간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을 직접 모시고 개성공단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만 해주시다가 감사합니다. 중국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기국길에 올랐고요. 조만간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신년사도 그렇고 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무적이죠. 고무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도 크고 지금 미소가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맞죠? 기분이 좀 좋으신 거죠?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장님이 개성공단에서 저번 인터뷰 한 번 하셨긴 했는데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셨죠? 저희는 물고기 잡는 어망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1993년에 중국에 진출해 있다가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어지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의제 중의 하나가 남북공동어로작업이었어요. 어로작업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어망을 만들어가지고 남북의 바다에 뿌려보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개성공단에 후발로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200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네요. 좀 후발주자로. 오늘 지금 회장님도 신청을 하셨고 협회 회원들이 방북 신청을 했는데 몇 분이,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1사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투자기업, 영업기업 해가지고 한 2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오늘 신청한 것은 179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개 중에 179개 회사입니까? 그렇죠. 179개 회사, 179명. 그렇게 됩니다. 엄청난 수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실질적인 자산 점검을 하려면 주무가 큰 회사들은 한나절에 1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협의에 의해서 방북이 허용되어진다고 보면 후속적으로 2인 이런 정도도 신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게 벌써 7번째 신청한 거 아닙니까? 7번째입니다. 그런데 3년이니까 1년에 한 두 번 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신청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2016년 2월에 개동단이 전격 중단됐지 않습니까? 폐쇄됐죠. 폐쇄되고 장마가 오기 전인 2016년 6월 8일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기계 한번 거니면서 봐야 되겠다. 그렇죠. 둘러보고 단돌이를 해야 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랬죠. 그래서 3번 동안에 이건 완전히 불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방북을 허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몇 번 했었죠? 3번째.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불허를 허락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보라는 그런... 유보. 유보. 그럼 정부에서 유보를 한 건가요? 북쪽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북한의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서로 쌍방이 이렇게 합의하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근간의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저희 정부 쪽에서 폐쇄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적극적인 그런 어떤 의사표현을 북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루어진 작이 되어집니다.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라는 게 우리 회장님의 생각이시네요. 그럼 이번에 방북화가 나올 걸로 봅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은 감이 나쁘질 않습니다. 계속 웃으세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요. 딴 것 때문에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방북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개성공단 하여튼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방북이 안 된다고 보면 개성공단은 요원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기로네요. 그렇죠. 기로입니다. 기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개성공단 마지막으로 가보신 거예요? 저는 폐쇄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갔었고. 그럼 2016년 1월 정도? 2월 정도 그때까지? 1월 말, 2월 초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14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갔습니까? 그때 저랑 한 분 정도에서 두 분이 기업인이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업체 근처 가보셨습니까? 못 가죠. 정해진 동선만, 행사장만, 그리고 밥만 먹고 왔습니다. 만약에 방북이 이번에 허용이 돼서 공단에 다시 딱 들어간다면 바로 그 업체로 뛰어서 들어가시겠네요? 그렇죠. 100미터 달리기 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급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기계 상태가 어떤지, 모모 상태가 어떤지. 직접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 넣어가지고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외관적으로만 봐도 그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 그대로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출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어망 이런 걸 만들어보질 못해서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기름 같은 게 계속 칠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녹슬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3년이라는 시간이. 혹시 북한 쪽에서 딱 기름 칠해놓고 이랬지는 않을까요? 그랬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관리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약간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금 그림도 다 그려집니까? 그 장소하고 어디에 꼭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 회사에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뭐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3년 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북한 교성공단 인력들 있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지금도 어느 날 아침에 문득문득 사돈의 8천원 보고 싶지 않지만 그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참 그 사람들 지금 흩어져 있는데 좀 찾아서 같이 또 근무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준비 딱 하면 그렇게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다시 재가동되면 그 직원들 다시 올까요? 글쎄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그나마 3년여 이렇게 막혀있던 공단을 재가동하는데 원활하지 그 직원이 안 오고 다른 인력이 오고 한다고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숙련공들인가요? 그분들이? 그럼 완전 숙련공입니다. 완전 숙련공이니까 만약 재개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다시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최소한 50% 정도는 기존의 인력이 와야 신규 인력이 왔을 때 이게 조화롭게 공장이 돌아가지. 20, 30% 왔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직원들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요? 아니 거기 공장에. 그쪽에 전체적으로는 5만 4천명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우리는. 어로어망 만드는. 200여 명 정도. 200여 명.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세요? 그렇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조장들 팀장들 있죠. 그리고 좀 자주 이렇게 마찰이 되어졌던 그런 직원들이 주로 생각이 납니다. 아니 지금 6752번님이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저도 개성공단에서 7년 근무하다가 공단에서 신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또 그물공장 같은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회사 나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문자를. 그물공장은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왔던 사람이네요. 그렇겠네요. 개성공단 다시 열리기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우리 회장님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다시 공장 가동시키는 것.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라도 하시라도 열어주기만 하면 당장 이렇게 100% 가동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가동하고 일부 개보수 하면서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 방북 신청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판단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이슈. 다음 달이면 벌써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3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기업들 또 회장님 비롯한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을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광고도 들어야 되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이슈. 오늘은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님이 직접 제 옆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지금 200여 회사 중에 170여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 다 개성공단에 그분들 입주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179개 회사.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6%가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중단된 기업은 없어요? 있죠. 지금 한 20여 군데 정도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나 저제나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썼지 두 번은 못 썼거든요. 이 말 맞죠? 사업이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또 이러다가 또 남북관계 안 좋아져서 개성공단 폐쇄되거나 공장 설비 또 그대로 놔두고 또 남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라는 그런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건, 충족 어떤 조건입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정권마다 대북정책에 붙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역사 10여 년 동안에도 상당히 산구를...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너무 180도.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마다 그런 어떤 불안감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입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경협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손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그 조건이 마련되어져야 들어가겠다. 그게 이제 결국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제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조건이 그래도 갖추어진다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재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 중에 하나니까요. 한 분이시니까 아무런 전제조건,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북한 이렇게 말하는 이유 뭘까요? 배경이 뭘까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다행스럽게 김정은 위원장 내외하고 우리 대통령님 내외하고 같이 이렇게 케이블칼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어요. 회장님도 급히 앉아있었습니까? 앉아있지 않고 저는 이제 저 멀리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눈 인사로 서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서 개성공단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 뭐라고 하던데요? 미소로 이제 답했고 대통령께서 지키시오지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말은 안 하고요.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이제 시설물 점검이 웬만하게 되고 있다는 걸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신한영 회장 얘기 듣고 신년사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선언문에 봤듯이 조건이 마련되어지면은 개성공단 금강산을 열겠다. 이렇게 선언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언문 이상의 그 현지에서의 어떤 두 정상의 의지를 읽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100여 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조건이 충돕되면 연다는 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성공단 재개에 참 국제사회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제재를 남북 간이 합의한다고 해서 조건 없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푸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또 비핵화 속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2016년 개성공단 중단됐을 때 제가 알기로 경협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데 70억 원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열리게 되면 이 보험금은 반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70억이 모두 균등하게 70억이 아니고 최대치가 상한가가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0억만 투자한 게 아니었거든요. 200억, 300억 투자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70억으로 제한되어졌다는 게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 3년간 폐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받기는 받았지만 보험금을 재개가 되면 다시 갚아야 하나 반환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 어떡하죠? 쉽지 않죠. 그래서 보험 제도의 대유권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받은 것을 다시 정상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중 수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화를 해서 기계를 돌리려면 받았던 것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3년 전 동안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주문으로 들어간 것이기보다는 협력업체라든가 빚 갚는 데서 다 갔어요. 빚 갚 됐었겠죠. 실제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다 거래선 이런 것부터 제하고 들어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재입주하게 되어진다면 이중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재개가 되어진다고 보면. 깎아달라 아니면 면제해달라. 깎아달라. 면제해달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좀 깎아달라. 3년 동안 영업손실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상계를 해서. 상계절을 해달라라는 얘기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로 분할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170분 지금 회사 대표분들이나 기업인들, 입주 기업인들 자주 만나십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모이도록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도산하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은 얼굴 내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고. 되게 원망을 말할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못했기보다는. 원망도 이제는 좀 말라가지고 원망도 못하고 어렵다는 말도 이제는 하지 못하고. 하루속히 가능하다면 재개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기 자산을, 재산을 좀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네요. 모이면 어떤 얘기들 합니까? 한 번씩 만나서. 뭐 살아가는 얘기. 참 뭐 나름대로. 뭐 지금 처해있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공적이니는 않지만 이런 경영난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개가 되어진다면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남은 그런 정신을 갖다가. 잃어버린 3년을 더 찾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국에서 정부에서도 듣고 있고요. 북한 당국은 뭐 듣지는 않겠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바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곳에 나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그곳에 우리 안보가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더라. 우리는 그곳에 생활터이고 일터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더 협상을 임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지막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아마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동이 아마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에 잃어버린 3년. 3년 가까이 끼어 있는 안개. 이제 그만 좀 거쳤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맞죠?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말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